호세야 7장 이스라엘을 고쳐주려 할 때마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머리아가 지은 죄가 드러났다. 그들이 서로를 속이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도둑질을 하고 거리에서는 강도짓을 한다. 내가 그들의 죄를 모두 기억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들의 악한 짓이 사방에 널려 있으니 그 모든 죄가 분명히 보인다. 그들이 악한 짓으로 왕을 기쁘게 하며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즐겁게 한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가늠하는 자이다. 그들은 마치 빵 굽는 사람이 반죽이 발효될 때 말고는 늘 뜨겁게 달구어놓은 화덕처럼 정욕에 달아올라 있다. 왕의 잔칫날이 되면 신하들은 포도주에 취하며 왕은 악한 계획을 세운 사람들과 손을 잡는다. 그들의 마음은 음모로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 그들의 음모는 밤새도록 가라앉아 있다가 아침이 오면 뜨겁게 달아오른다. 모든 백성이 화덕처럼 뜨겁게 달구어져 있어서 그 지도자들을 삼켜버린다. 왕이 하나씩 넘어지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부르지 않는다. 에브라임이 다른 나라들과 뒤섞여서 뒤집지 않고 한쪽만 구운 빵처럼 쓸모없게 되었다. 다른 나라들이 에브라임의 힘을 빼앗는데도 에브라임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노인처럼 약해지고 힘이 없어졌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이 된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되었다. 백성에게 깨달음이 없어서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가기도 하고 아시리아로 가기도 한다. 그들이 가는 곳에 하늘의 새를 잡듯 내가 그물을 던져 그들을 잡겠다. 내가 경고한 대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내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며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나를 거역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들은 진심으로 나를 부르지도 않으면서 침대에 누워 울기만 한다. 곡식과 새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도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다. 그들을 훈련시켜 힘을 주었지만 그들은 나를 해칠 악한 계획만 세웠다. 그들은 가장 높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며 화살을 쏠 수 없는 굽은 활처럼 되었다. 그 지도자들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만 오히려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